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올해 새롭게 시작한 20개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성과발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시작된 장학사업을 통해서 장애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경제적 지원 등 우수인재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특징인 만큼 사업성과보고와 우수사례 공유 등 행사장의 현장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5면에서는 경기도가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디나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과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등의 세부 지원 체계를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돌봄 사업을 위해 지난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토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향후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팔명기사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3 지역사회공원인정제를 통해 지역사회공원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원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시행 5년째를 맞는 올해는 신청기간 608개소 중 531개소가 지역예심과 최종심사를 통과해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한사협이 지난 8일 제5회 2023 지역사회공원인정의 날 기념음식을 가졌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공원인정기업과 기관에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인정제 앰블런 사용 권한이 주어지고 개인과 조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혜택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